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정말로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는 정말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내 편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싸움을 하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참 고난을 당할 때 환란이 있대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 내 편이 있다는 것. 보니까 우리 계도진 장도님하고 노은수 권사님은 항상 편이 되어주시는 것 같아요. 좋으시겠어요? 노은수 권사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10편 106편 1절에도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선합니다. 좋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고요. 지속적이고요. 끝이 없습니다. 일시적 일회용 사랑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도 변함이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원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하심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최악의 상황 속에 최선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장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들은 내 꿈 이야기를 듣고 웅덩이에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노예로 팔고 노예로 와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 속에서도 잊혀진 그런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고난과 환란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23절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 304장입니다. 극허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에 영화세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민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포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고통 중에 부르짖으십시오. 지지으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영원께 부르짖었더니 영원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요나서 2장 2절에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물고기 배 속에서 깊고 깊은 바다 속에서 수울의 배 속에서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고 기도 응답의 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10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해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예르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면 초과의 자리로 진태양란의 자리로 그 길 끝, 벼랑 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몰아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나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고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6절과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10편 56편 9절에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아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수들이 물러가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내가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10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내 편이 되어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전우자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렐루야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 피하라고 오늘 10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8절과 9절에 보면 여왁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왁께 피하는 것이 고간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10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인도네시아 찬양 중에 한국어로 번역된 찬양이 있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이에요 가세가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드려요 아바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세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세요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어디 가서 피난처가 되는 곳에 가서 숨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막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고야 소나기 내리는구나 좀 이 비를 한번 쫄딱 한번 맞아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피해야 되죠 정말 밑으로 가든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인생의 풍랑이 피바람이 몰아치는데 내가 얼마나 맥집이 좋은가 그 비를 다 맞고 그 환란을 다 맞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피하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 치마를 입고 계셨어요 그렇죠? 흰색 치마를 다 입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니 품속으로 치마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뭐 친구들이랑 싸우면 피할 일이 있으면 저기 있는 어머니 그 치마 품속으로만 들어가면 어머니의 품속에서 참 구원을 얻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중국의 병법서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춘추 전국시대의 전략가 손무가 쓴 손자병법 여러분 아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 너무 유명하고요 전 세계 리더들이 필독서로 읽는 최고의 전략서가 손자병법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병법만큼이나 일상생활에 폭넓게 사용되고 인용되는 36개라는 책이 있어요 병법서예요 36개 그는 병법이라기보다도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처세수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삼국지연이에 소개되는 연환계 여러분 미인계 아시죠? 미인계 이것도 병법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육계, 고성계라는 유명한 그런 병법이 있는데 그 36개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병법 36개 36번째 병법 줄행랑입니다 36개 줄행랑 그래서 이 줄행랑은요 주위상이라고 불려요 주, 달릴 주예요 그러니까 달아나는 것도 상책이 된다 좋은 병법 중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 무조건 피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피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달려 가게 되는 거예요 당장 악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를 박차고 요색과 같이 하나님께로 피하여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 절 더 찾아볼게요 10편 91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0편 91편 870페이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요하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권평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 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하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전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란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고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만이 피난처 하나님만이 요새이시고 근데 그 피난처 요새 되신 하나님은 모든 대저 모든 질병 전염병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병원 가서 여러분 항암치료하고 항사선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16절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삶는 자를 하나님을 요새로 삶는 자에게 하나님 이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요 바로 요하의 이름으로 모든 대적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굴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나라가 나를 애워 쌌으나 내가 요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문나라 아수로 바벨론 모든 대적들이 겹겹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과 묶는다 할지라도 요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대적의 그런 포위와 그런 묶임들은 요하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 쌌으니 내가 요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 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요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다윗이여 불레셋 골리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간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요하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요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불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요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요하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요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알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소 모든 대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승리를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혹은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적을 끊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이루시는 역사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